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스키퍼의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가 참 어색하고 쑥스러운 사람인데요. 그래서 저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기도 한번 같이 하고 시작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과 높으심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또 우리의 부모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시선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PPT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브라더스키파라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 중에 저를 아시는 분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어디에 시선을 두면 될까요? 편하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좀 아시면 저의 이야기가 좀 더 재미있겠다. 또 피곤치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 자랑을 좀 이렇게 가지고 나왔거든요. 자랑해도 괜찮을까요? 좀 오글거리다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한 장 넘기면 이 순서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그래서 제목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견딤의 크기가 쓰임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견딤의 크기가 쓰임의 크기를 결정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견딤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가장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델 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제가 제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습대로 찾아가는 시간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인데요. 이건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표현해 놓은 거라면요. 진짜 제 자랑은 그 다음 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자랑을 좀 해볼 건데요.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큰 대저택에 살았습니다. 얼마나 큰 대저택이었냐면요. 집이 2층 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1층에는 방이 7개가 있었고요. 화장실이 2개가 있었습니다. 2층에도 방이 7개가 있었고 화장실이 2개나 되는 정말 큰 대저택이었어요. 놀라시지 않으시는 것을 보니까 다들 이 정도는 사시나 봐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건물 옆에는요. 제가 신나게 놀 수 있는 놀이터와 축구와 농구를 할 수 있는 운동장까지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저의 집입니다. 이 정도면 자랑할 만하지 않나요? 맞죠?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 저 공간은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저희 보육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를 보여드리면서 뭐라고 설명해 드렸죠? 제 자랑거리를 설명하겠다고 보여드렸죠? 사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보육원에 산다는 게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고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저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의 삶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하신 곳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 디모대전서 4장 4절 말씀이 제 삶을 정말 많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제 어린 시절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 저 사진 중에는 제가 있고요. 이렇게 해맑게 우리 아이들이 참 이렇게 웃고 있는데 제가 사실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한 번도 웃어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 맞고 매일 굶었던 게 일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를 가기 전에요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냐면 학교에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왜 학교에 가고 싶었을까요? 공부를 잘해서? 아니면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학교에 간 형과 누나들은요. 그 시간만큼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저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제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저는 저의 손을 붙들고 온 분을 선생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저희 보육원의 선생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친구들은요. 그분을요.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살아가는 환경과 제 친구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다라는 걸 그때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요. 보육원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경험을 또 하기도 했어요. 친구들과 제가 신나게 떠들고 놀고 있으면요. 항상 선생님께서 저를 가장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당시에 선생님들은 이런 회초리를 들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부르셔서 저를 막 때리셨어요. 그러면 교실 분위기가 어떻게 되죠? 조용해지죠. 항상 그렇게 선생님이 저를 번복이로 때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를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모습을 친구들이 매 순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성민이는 함부로 돼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제 자리에 찾아와서 책상을 발로 차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그렇게 친구들이 정말 많이 괴롭혔어요. 그리고 왕따를 경험하기도 하고 놀림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차별을 경험하기도 했죠. 이건 제가 보육원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거거든요. 제가 보육원에 산다라는 걸 보육원에서는 놀리진 않잖아요. 맞죠? 그렇게 학교에서 매일매일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다 보니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더라도 집에서 누군가가 나의 삶을 사랑해 주고 인정해 주고 용서해 주고 존중해 준다면 아마 그 마음은 조금은 회복이 됐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저의 집은 어떤 곳이죠? 지옥보다도 지옥 같은 공간이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제가 마음 둘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이렇게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핸디캡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핸디캡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 다음 장에 보면요. 여러분 경계선 지능장애라고 들어보셨나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IQ가 85 이상은 정상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70 이하는 지적장애인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85와 70 사이를 경계선 지능장애라고 하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 IQ 검사를 해보니까요. IQ가 78이 나왔어요. 여러분 범고래 IQ가 80이라고 합니다. 저는 거의 말하는 범고래 수준이었죠. 당시에는 이런 경계선 지능장애라는 용어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저에게 얼마나 힘든 시간을 가져왔냐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 책을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글씨를 못 읽어서가 아니라 책의 내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첫 장을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 만화책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만화책도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저는 키가 제일 작았기 때문에 항상 제 자리는 맨 앞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시험만 치면 항상 제 이름은 맨 뒤에 가있더라고요. 이렇게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또 공부를 못하는 것으로 정말 많은 놀림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요. 보육원을 나와야 됩니다. 그때부터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데요. 사실 저는 보육원에 있을 때는 이 보육원을 빨리 도망쳐 나오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이 보육원을 나가는 게 너무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저희는 먼저 퇴소한 선배들의 소식은 매일 들어왔었거든요. 이런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어떤 형은 경찰서에 잡혀갔대. 어떤 형은 또 교도소에 들어갔대. 어떤 누나는 성매매를 하고 있대.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들이 저희 집으로 다시 들어오는 걸 매순간 목격을 합니다. 제가 보육원을 퇴소하는 게 기대가 될까요? 두려워질까요? 당연히 두려워지겠죠.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들이 나도 보육원을 퇴소하면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두려움을 계속 안겨다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니까 원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민아, 너 언제 나갈 거야? 여러분 혹시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당시에 저는 너무 그냥 당연하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선배들도 다 그렇게 나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일까? 라는 생각이 다시 들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난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났냐면요. 너무 감사하게도 보육원에 있을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습니다. 저희 보육원이 기독교 재단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믿어지거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집에서 매일 때렸던 선생님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저에게 좋게 들릴 리가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믿겨지더라도 이 하나님은 저에게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인식된 것 같아요. 무서운 형 혹은 무서운 선생님의 그 이미지로 하나님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저에게도 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 준 경험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경상북도 안동 출신인데요.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의 청년부가 여전히 그 교회 이름이 생각나요. 벌써 20년이 훨씬 지난 것 같은데 태전교회라고 그 청년부가 저희 집으로 수련회를 왔습니다. 수련회를 저희 집에서 했어요. 저희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수련회를 보냈는데 이분들이요. 이 청년들이 저에게 또 저희들에게 복음을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어떤 언어를 쓰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그냥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주더라고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저의 어떤 모습이든지 다 받아주고 사랑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매일 저녁마다 예배실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저도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었죠. 목사님께서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모두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고 이제 피아노도 쳐주시고 또 불을 다 끄시면서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 청년들은 저에게 천사와 거도 같은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꼭꼭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다고? 그런데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 시간이 무르익을수록요. 저의 죄들이요. 하나씩 두 개씩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동생들을 괴롭혔던 기억들,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을 못 살게 고렀던 기억들, 그 기억들이 하나씩 두 개씩 떠오르는데 와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사실 저는 그 전까지요.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죄인이라면 나를 때리는 선생님이나 나를 때리는 형들이 죄인이지 나는 절대 죄인이 아니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동생들에게 그렇게 괴롭혔을 때도 너희들은 내가 형들에게 당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 시간에 저의 죄들이 고백이 되어지고 그게 죄라는 걸 처음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해서 또 너무 미안해서 그러면서 어느 순간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다시 한 번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라면 왜 제가 어릴 때, 굶을 때마다, 맞을 때마다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 한 번도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라고 이렇게 반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딱 뜨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눈을 뜨면 누가 보일까요?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이면 큰일 나죠. 형과 누나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너무 선명하게 들렸어요. 성민아, 네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너의 가족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겠니? 여러분, 여러분이 저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좋았을 것 같으세요? 저는 아니었어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왜 내가? 왜 내가 저렇게 죄인과도 같은 사람들 때문에 왜 내가 그런 경험들을 해야지? 라는 생각이 사실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참 감사한 시간들을 많이 경험했는데요. 저희 집에서요. 저를 가장 많이 때렸던 형이요. 어느 날 저에게 선물을 줬거든요. 무엇을 선물해 줬냐면 큐티 책을 선물해 줬어요. 아마 그 형도 그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예배의 시간을 잠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그때요. 저희들이요.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면서 눈물로 같이 기도했어요. 사실 저희는 형들의 눈도 이렇게 제대로 못 쳐다봤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상하체계가 너무 뚜렷했어요. 그런데 그 예배의 시간에요. 그렇게 무서운 형들이 그렇게 무서웠던 누나들이 서로가 서로를 찾아가면서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건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때 그 형도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큐티 책을 선물해 주는데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성민아,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책에 다 나올 거야. 사실 저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법을 전혀 몰랐어요. 누가 저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알려주진 않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대로 습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형이 큐티 책을 선물해 주고 그때부터 제가 학교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했던 게 큐티 하는 거였어요. 사실 저희 보육원에서는 책을 펼 수가 없었거든요. 책을 펴는 순간 엄청 많습니다.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했던 게 큐티였고요. 제가 책을 한 권도 못 읽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요. 큐티는 어떻게 돼 있죠? 아주 작은 분량. 책 한 페이지도 안 되잖아요. 맞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시는 그 내용들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게 큐티잖아요. 맞죠? 참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들을 배운 것 같고요. 사실 그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누었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큐티를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꿈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꿈이 생겼냐면요. 나와 같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 라는 꿈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꿈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요. 이거는 제 꿈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저의 피로였어요. 제가 부모님이 너무너무 피로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이 공간이 이곳이 정말 나를 훈련하신 곳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쓰실 거야라는 믿음이라고 하죠. 그 믿음들이 조금씩 신앙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의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환경이 또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육원을 퇴소할 때 먼저 퇴소한 선배가 5만 원을 보내주셔서 그 5만 원으로 제가 이제 사회에 첫 발걸음을 뗐거든요. 이 5만 원으로 저는 무작정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차비를 하고 남은 돈이 한 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 도착한 곳이 강변 터미널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저의 사회생활이 시작되는데요. 사실 그곳에서 제가 6개월 정도 노숙 생활을 했었어요. 강변 터미널이라는 것도요. 당시에는 몰랐어요. 거기가 진짜 강변인지. 그냥 이름이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렵고 무서운 나머지 그 공간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저녁에 이제 나오게 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막 피하고 숨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몸이 더러워지고 옷이 냄새가 나니까요. 화장실로 숨거나 강변 터미널에는 2층에는 거의 공간들이 비어 있었거든요. 계단이나 사람이 없는 건물로 막 숨어들어서 거기서 잠을 자고 또 저녁에 나와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을 주워 먹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의 경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지금도 노숙자분들을 보면요. 몸이 움찔움찔해요. 그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왜 선배들이 사기사건에 힘을 알리고 범죄자가 되고 성매매를 하는지 사실 알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형들이 못나서 선배들이 못나서 그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었어요. 그것 말고는 선택할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들한테는. 너무 감사하게 사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상황들 삶들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하게 되었고요. 대표님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40분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었지만 제가 여전히 노숙자로 생활하고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맞죠?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허락하셨고 제가 미국 비영이 단체에서 한 7년 정도 근무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에 들어간 계기가 참 특별했어요. 이 얘기를 좀 드리면 좋겠는데요. 저는 영어를 잘해서 혹은 공부를 잘해서 그 단체에 일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단체는 어떤 단체였냐면요. 한국 보육원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영어 캠프를 해주는 그런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보육원 전문가가 필요했던 거죠. 제가 보육원에서 지냈던 17년의 시간을 전문성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특별한 제가 경험을 하는데요. 저희는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놀이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잠을 잘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놀이를 할 때마다 모든 아이들이 제 주위에만 몰려 있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모든 아이들이 제 주위에만 몰려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이들이 제 주위에만 몰려 있었을까요? 저렇게 멋지고 예쁘고 잘생긴 미국인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 사실을 3일째 알게 됐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보육원 출신인 걸 모두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아이들 눈에는 제가 너무 특별해 보였던 거예요. 아이들은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미국인들은 의사 아니면 변호사들이었거든요. 그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제가 아이들 눈에는 너무 특별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사실 잘생기고 멋진 사람은 좀 미국인들이거든요. 저랑 비교할 수도 없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 한마디 한마디가 또 저에게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고 안기고 어부바 할 때마다 제 어린 시절에 비워졌던 마음들이 막 채워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제 자존감이 회복되는 걸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을 통해서 자존감이 정말 많이 회복이 되고 아이들은 저를 통해서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더라고요. 아 나도 저 형처럼 저 오빠처럼 저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걸 경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서 더 확신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를 정말 저와 같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하신 게 맞군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실들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이 저에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깊이 다가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요 분명히 누구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여전히 아픔과 상처로 남아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시간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왜 그 시간들이 허락되었는지 정답을 찾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 시간을요 하나님께 한번 올려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그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시간 시간마다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요 제가요 형들에게 맞을 때마다 굶을 때마다 매 순간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항상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형들에게 맞을 때마다 하나님은 저보다 더 아파하셨고요. 제가 굶을 때마다 하나님은 저보다 더 고통스러워 하셨더라고요. 제가 단 한 순간도 홀로 있었던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이제 저의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감사의 시간으로 채워져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에게는요 오늘 말씀처럼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제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오늘도 이 모임이 오기 전에 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다녀왔어요. 매주 원래 금요일 오늘 하루 앞당겼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대통령 직속 자립준비청년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위원 겸 위원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립준비청년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을 준비하고 만들고 있고 아마 8월 달에는 20개 정도의 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견딤의 크기가 쓰임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함께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쓰임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크게 쓰임받고 싶으세요? 모두 다 크게 쓰임받고 싶으시죠? 저는 이 비결이요 바로 감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견딘다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겠지만 아마 각자가 생각하는 견딘다라는 의미는 다 다를 것 같아요. 저는 그 견딘다라는 말이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을 불평, 불만하는 사람은 저는 절대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을 감사하는 사람은요 진짜 그 시간을 견디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요 감사한 크기만큼요 쓰임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2019년도부터 작년까지요 고용노동부에서 두 개의 법을 바꾸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열 개의 법과 스무 개의 지원 제도를 만들기도 했어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이 시점에서요. 이 시점에서 제가 초등학교 시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제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 만약에 친구들이 혹은 학교의 선생님이나 누군가가 알았었다면 저를 그렇게 함부로 대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과거,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경험해 왔던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간들이 정말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졌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국회의원도 한 가지의 법을 바꾸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나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해주셨고 그게 바로 저는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감사를 해오셨나요? 우리 여기 형자님께서 아멘을 굉장히 크게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감탄하는 것 또한 감사라고 생각해요. 맞죠?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실래요? 그럴 때 감탄 한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신 네, 똑같은 게 단 하나도 없잖아요. 맞죠? 네, 정말 유일한 정말 아름다운 이 모습을 갖추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인사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탄하는 것 저는 이것 또한 감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 이런 감사한 부분들을 채워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영역에서 우리들을 많이 사용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는 브라더스키퍼라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게 되었고 이 브라더스키퍼라는 참 의미도 형제를 지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꽤 길었죠? 네, 제가 사실 보육원에서 17년 동안 생활하고 보육원을 퇴소한 지 지금 19년 정도가 흘렀어요. 제가 19년 동안 자립준비 청년과 관련된 많은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돕다 보니 사실 제가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물질적으로든지 시간적으로든지. 그래서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아이들 만날 수 없겠다. 너무 힘들다. 나도 내 삶을 좀 찾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한 3개월 정도 아이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고요. 아이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이들과 이렇게 멀어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느 날 주일 예배 시간이었는데 목사님께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뭐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은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그때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아벨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그 모습이 딱 제 모습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성민아, 이 동생들이 지금 어디 있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니? 그때 제가 가인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제 동생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때 이제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찾아봤더니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Am I my brother's keeper?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하나님, 가인은 하나님께 반문하는 단어로 썼다면 저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단어로 쓰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때 이제 이 brother's keeper라는 이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었고 2018년도에 저희 회사가 만들어지면서 저희 회사 이름을 brother's keeper라고 한 거예요. 저희 회사가 정말 지금 잘 성장하고 있고요. 지금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일들을 다양한 방면으로 시도하고 또 도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좋습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저는 저희 동료들의 이 사진을 보면요. 굉장히 많이 힘이 나요. 굉장히 뻔뻔할 정도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저희 동료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립준비 청년들이 brother's keeper에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바뀐 게 아닙니다. 저 모습이 원래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찾은 것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신 모양과 모습대로 찾아갈 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 바꾼다라고 하는 것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원래 우리 모습을 찾아간다는 건 그것보다 쉬울 것 같아요. 맞죠? 그렇게 오늘 특히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주위에 자립준비 청년이 있다면 이들의 모습이 원래 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환경들이 만드는 모습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모습이 분명히 있고요. 그건 정말 아름답고 정말 향기로운 모습일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고 여러분들의 삶이 향기로운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삶 또한 그런 삶이라는 걸 함께 같이 인식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또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곳마다 그 공간이 향기로워지고 또 아름다워지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로서는 가능하진 않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습을 찾고 발견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스키퍼의 김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